대구시는 지난 24일 전문가들과 긴급 대구시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날 회의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독감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신고사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 후 대구시의 입장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전문가 회의 결과 독감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지속할 것이며 이에 대구시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민들에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예방접종하기 건강상태가 좋은 날 하기 접종 후 2, 3일 정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기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.